네, 대신 리포트를 읽어주는 곰 차장, 대포차 오늘 종목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대포차 시작해 볼게요. 곰 차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아쉽네요. 왜요? 오늘 뵙고 나면 또 한동안 못 뵈니까. 아, 그러니까요.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제가 한 일이 오랜만에 휴가를 올릴 때마다 이렇게 올리는 게 맞나? 저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좀 자리를 비우게 됐어요. 물론 이제 저의 빈자리는 충분히 또 저희 박정현 차장님께서 채워주실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요. 금요일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굴에 지금 풍겨지지 않는 미소가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애들 둘을 데리고 비행기 타는 게 처음이에요. 장기 여행 가는 게. 왜냐하면 이제 뭐 출산, 코로나 때 출산을 해서 둘째를. 그래서 걱정이 앞섭니다. 아, 이들을 이것들을 데리고 어떻게 갈까? 이것들을. 이것들을 데리고 어떻게 짐을 싣고 갈까? 막 이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긴 해요. 네, 그래도 뭔가 걱정 반, 설렘 반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런 건 있죠. 네, 잘 다녀오시고 조심히 다녀오시고 또 나중에 오시면 후기 저희가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오늘 대포차 종목들 충실히 공부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들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주 리포트는 두 개가 이제 목표가 하향 리포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안 좋다라는 내용이었고. 다만 이제 롯데렌탈은 3분기에 사상 최대 이익이 나올 거다.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주가도 많이 빠졌거든요, 롯데렌탈이. 이런 시점에서는 한번 좀 볼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고. 기타 리포트에는 제가 좀 오랫동안 안 들고 왔거나 이런 종목분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국순당하고 아난티는 제가 안 들고 나온 지가 거의 진짜 아난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 아난티? 국순당이 더 오래된 것 같아요? 국순당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안 한 것 같고. 뉴하고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씩 한 적은 있는 것 같지만 뉴 같은 경우도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업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안 했던 종목분들 위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기타 종목들이 다들 흐름이 괜찮아서 시장 대비 선박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주요 종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뱅크 좀 약간 오를만한 모멘텀이 부재하다. 네 제목이 딱 그거였어요. 당기적으로 주가는 급락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찾기가 어렵다. 이 내용이었고 오늘 사실 카카오뱅크뿐만이 아니라 K-뱅크 관련된 또 공모 내용에서 이 정도의 지금 카카오뱅크 주가와 밸류에이션 그리고 K-뱅크의 전반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대출 잔액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이제 디레이팅 이걸 고려했을 때 K-뱅크 쉽지 않아 보인다. 뭐 이런 뉴스 기사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들에 대한 전반적인 눈높이가 좀 낮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특히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언론상에서 자사주 사신 분들 뉴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출까지 받아서 난 샀는데 손실이 1억 2천이다. 뭐 이런 뉴스 기사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렇다 할 반전 모멘텀은 부재하다라는 제목의 리포트였고 목표가를 3만 3천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신적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지금 3분기 추정 영업이익은요. 72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은 전분기 대비해서도 증가하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의 컨센서스가 지금 870억이에요. 그러니까 150억 정도 미스를 하게 되면은 한 15%에서 뭐 한 6% 이 정도 미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하는 어닝 쇼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왜 안 좋냐라는 부분인데 그냥 단순하게 시장 눈높이가 너무 높았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말씀드렸지만은 대출 성장률은 비슷하지만은 닌 비율 자체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8BP 가까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시중은행 대비해서는 훨씬 더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광고 선전비의 증가가 소폭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 회사의 수익 구조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뭐 이자 수익이 있겠지만 는 비율에 따른 플랫폼 수익이 생각보다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다행인 부분은 뭐냐면은 신용대출 잔고가 계속 줄어요. 최근에 이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 이자 올라가는 거를 변호금리로 하신 분들은 이자 올라가는 걸 보면 보시는 분들은 갱신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금리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빨리 좀 신용대출은 갚자. 이런 느낌들이 나오고 있고 주담대 같은 경우는 상반기 그리고 한 6, 7월 달까지는 성장세가 좀 아쉬웠습니다. 예상보다는. 그런데 최근에는 그래도 주담대 쪽에 대한 성장 부분이 꽤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예상했었던 성장 속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출 성장률과 플랫폼 수익이 아직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페드 긴축 강화 때문에 고밸류 지식들에 대한 멀티플 하락 압력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은행이 이번에 블럭딜로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을 매각을 했어요. 다 매각한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카카오뱅크는 국민은행 손때면은 이 카카오뱅크 예전에 지분 투자한 기업들 예전에 상장 전에 참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4, 5%씩 지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던져야 되냐. 들고 있어야 되냐. 근데 그들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예전에 이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팔아도 이득이에요. 물론 이제 최종 거의 IPO 직전에 이제 투자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날 정도의 주가 흐름까지도 왔겠지만 초창기에 투자한 것들은 다 수익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매각을 해버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들이 시장에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뱅크가 이러한 불안 요소까지 좀 고려를 해봤을 때 부담감이 있다는 거고 다만 지금 당장의 반전 모멘텀이 잘 보이진 않지만은 시장이라는 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어요. 작은 요소 하나.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모멘텀 요인이 발생했을 때 리바운딩 폭이 커질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기대 요소가 없으면은 이런 말까지 쓰셨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아니면 정말 자신 있으면은 언제 리바운딩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될 텐데 그냥 리바운딩 폭이 있을 때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 그거는 많이 빠진 기업들한테는 다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좀 아쉬운 내용이라는 거고 보시면은 이게 이제 대출 잔액 증가 추이인데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이때 증가율 대비해서 증가율 자체가 확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높은 멀티플 지금 이제 PB 밸류로 한 두 배 정도 받고 있다고 해요. 카카오뱅크가. 그런데 지금 시중은행들의 PB 밸류가 몇 배냐 놓고 봤을 때 신한이나 이런 것들 제 기억에는 한 0.4배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카뱅은 두 배. 그렇죠. 물론 이제 카뱅은 지점도 없고 그에 따라서 비용, 인건비라든지 이런 구조 자체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플랫폼 수익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밸류 상향의 요인이에요. 그런데 PBR 10배까지 갔었던 카카오뱅크가 지금 두 배인데 바닥을 못 찾고 있다? 참 골치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들께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원 면장님이 제가 카뱅 소액 주주입니다. 계속 이제 물타기를 하셨나 봐요. 물타서 평란 낮추는 중인데 많이 지칩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네요. 저도 최근에는 이게 주가가 신저가 기록하고 넘어 떨어지는 게 많다 보니까 이게 구체적인 전략들을 여쭤보기가 저도 차장님께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주식이라는 게 박스권이라든지 아니면 지지할 수 있는 지지선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략적인 부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신저가잖아요. 보시면은 지금 이 출발 가격도 깨고 내려가서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서 멈춥니다. 물론 이제 그 지지선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여기서 멈춘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될 때 전략적인 부분을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이게 두 배다라고 판단을 하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고 1.5배다라고 판단하면 여기서 조금 더 하락했을 때 반등을 할 거고 근데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인 부분을 세우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 그러면 두 번째로 SK하이닉스 상황은 좀 어떤지 궁금해지는데 역시 신저가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반도체는 좀 사이클이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어 SK하이닉스는 이제 좀 다르죠.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막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막 선을 그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이건 주봉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다. 근데 여기 이제 푹 깨고 내려가니까 쉽지 않아지고 보면은 전전점을 또 깨고 내려가네? 그러면은 어디에 선을 그어야 돼? 뭐 이렇게 막 선을 그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 이 정도 선에서는 한 번씩 타이밍을 재하겠구나. 그래서 깨고 내려가면은 안 되겠구나.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은 단기로 먹어야지. 이런 전략적인 수립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SK하이닉스는. 그래도 기술적으로. 그렇죠. 기술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밸류상으로는 역시 하락 사이클의 초입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전략 수립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SK하이닉스 자료를 보면서 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는 이제 제목은 더 암울해요. 아프다. 진짜 제목이 제가 놀리려고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딱 이 아프다라는 세 글자 제목을 쓰셨어요. 그래서 TPI항이 있고 다만 실적 반등 시점 점검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오늘 저희 오후에 최앤만 시간은 반도체 에너지스가 새로 오셨어요. 첫 방송은 오늘 하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여쭤볼 건데 제가 오늘 굉장히 첫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쓰신 리포트에 대해서 공격적인 질문을 좀 할 예정이에요.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적 추정치를 봤더니 이거는 좀 너무 제 생각에는 좋게 보셨나요? 아니요. 너무 이제 차이가 있게 좀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회사들 증권사 리포트들도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차이를 안 쓰셨는데 왜 그렇게 어팡을 다르게 보시는지 좀 제가 여쭤볼 예정이니까요. 한번 잘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SK하이닉스는 아프다라는 얘기와 함께 하반기 부진이 불가피하다라는 건데 이제 제가 지난 월요일날 3프로 나갔을 때 이 질문을 받았어요. 3분기 어닝 시즌을 어떻게 보세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명민주 앵커 그랬는데 박장현찬님께서 얘기를 하셨는지 원래 저는 3분기 어닝 시즌에 생각보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한 2주 정도 전부터 어닝 시즌이 생각보다 좀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바뀌셨나요? 이유가 뭐냐면은 반도체 때문이에요. 반도체의 실적 추정 차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이번 영업이 추정을 얼마 하고 있냐면 2.4조 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DB금융 투자에서는. 그런데 시장 컨센서스가 얼마인지 한번 좀 보면요. 다시 돌려주시면은 우리가 이제 뭐 환율 효과 막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은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추정치 아 3분기 실적 예상 2조 6천억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2조 8천억 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반영이 됐을까? 왜냐하면 지금 막 낮추기 시작하면은 컨센서스가 다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을 해 물론 이제 환율 효과 때문에 생각보다 선전한다라는 기본 베이스는 저도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이 좀 부담되고 거기에 더해서 또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분기가 문제가 아니라 4분기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4분기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1조 8천억인데 지금 DB에서는 1조 원 예상하고 있거든요. 거의 반토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좀 부담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하반기 실적 부진이 불가피하다. 왜 그러냐. 빅크로스 그리고 빅크로스는 이번 분기까지는 그래도 랜드 쪽에서 좀 선전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핏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디렘 같은 경우는 14.9% 랜드가 14.1%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가 원래 대표적인 성수기인데 2분기 대비해서도 마이너스 40% 가량의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4분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 1조 이거는 YOY로 마이너스 76% 가량의 실적 하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저도 이제 연초에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실적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적의 사이클이 짧아졌고 폭 자체도 그러니까 위아래 폭 자체도 줄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4조 볼다가 1조 볼이면 진짜 폭이 줄은 건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었던 그 사이클에 대한 축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부분은 DB금융투자에서는 내년도 하반기 특히 이제 3분기부터는 돌아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는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그 근거는 이거예요. 보시면은 ASP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22년도는 ASP가 예 QOQ 기준으로도 굉장히 이제 많이 빠지는 디렘이 요게 부분이고요. 다음에 어 랜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빠지는데 보시면 이제 내년 2분기까지 하락을 하고 랜드는 전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기대요인이 있다라는 거고 제가 이제 나중에 저희 반도 채널과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DB금융투자에서는 어 올해 10.4조원 SK이닉스 내년도에는 6.4조 내후년도에는 15조원을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후년도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추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저희 회사에 나중에 컨센트와 한번 좀 비교를 해드리고자 오늘 먼저 말씀을 드려봤고 정말 내년도에 좀 저점을 찍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애널리스트 분들 실적 전망치 맨날 바뀌어서 내후년은 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연간추정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비슷해요. 아 그래요? 지금 이제 좀 덜 빠지고 덜 반영을 했을 뿐이지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내년도 SK하이닉스 8.2조 원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DB는 6.5조 원 예상하니까 당연히 감익을 예상을 한 건데 역시 내후년도는 15조 원 예상을 14조 원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정도 나올까 이 정도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하여튼 상당히 좀 내후년도를 좋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얘기가 제가 얼마나 없으면은 내후년도 얘기를 계속하고 있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이게 애널리스트 분들이 실적 전망을 할 때 그 환율 추정치까지 좀 반영을 해서 추정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당연하죠. 당연히 당연히 환율 추정을 하는데 환율을 어떻게 맞춰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못 맞춥니다. 왜냐하면은 다 1350원에서 멈출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오늘 얼마예요? 1400원 1407원이잖아요. 훨씬 더 올라왔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그들을 이제 까내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 시점 그 정확한 돈이 아니라 반도체는 특히 이제 어려우니까 그 시점에서 정말 반등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답답한 마음에 이야기를 해봤고요. 너무 이제 좀 슬픈 두 리포트를 봤으니까 그래도 긍정적인 롯데렌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좀 보기 드문 리포트가 아닐까 싶어요. 3분기에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유지를 하셨어요. 지금 현재 주가가 33,500원이니까 목표 주가의 계리율이 거의 한 80, 90% 가까이 되는 올라가면 좀 기대할 수 있는 이러한 기업이다라는 부분 이거 삼성주권의 리포트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실적 위주로 보자라는 내용이었고요. 기대요소가 뭐냐 결국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렌탈이라고 한다면 왠지 친숙한 렌탈 하면 정수기. 그죠. 그리고 요새 이제 한참 많이 하는 게 비대. 그리고 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돼서 하고 싶은 건 매트리스. 저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두 달에 한 번씩 청소하러 오나요? 한 달에 한 번씩인가? 세 달?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이제 뭐 또 1년인가 2년 지나면 갈아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없나요? 2, 3년 지나면은 이제 다시 교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나서 롯데렌탈은 그쪽이 아니에요. 그럼 뭐 성장성이 뭐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롯데렌탈은 회사가 이제 렌탈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지만은 제가 다른 걸 들고 나왔네요. 그림을. 롯데렌탈의 실적에서 매출 비중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 전체 매출 중에 58%가 오토렌탈이라고 하는 자동차 렌탈이고요. 28%가 중고차 판매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이러한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렌탈 매출 비중은 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자동차 쪽 사업이 잘 되면은 좋아지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이제 롯데렌탈이지만은 코웨이 이런 회사랑 비교하는 렌탈 회사는 아니다라고 우선적으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3분기에 왜 좋냐. 지금 이제 중고차 가격이 우리나라는 조금 빠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중고차 가격지수는 전체 중고차에 대한 부분이고 한 출고된 2, 3년밖에 안 되는 차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기 차종 같은 경우는 대기가 거의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차 산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운전을 많이 안 하고 다녀서 3,000km 좀 넘게 탔어요. 네. 왜냐하면은 저는 출퇴근도 그냥 지하철로 하고 아이가 차 오래 타는 것도 되게 싫어해서 먼 데 그리고 코로나 걱정도 심해가지고 집사람이 거의 한 1년 6개월 동안 어디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 운행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이렇게 판다고 하면은 거의 이제 신차 가격이 그렇죠. 완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나오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중고차 판매에 대한 비중이 거의 다 한 2, 3년밖에 안 된 출고차종들을 판매를 해요. 그래서 당연히 실적이 우려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영업이 924억 플러스 26% 나올 정도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미지정됐어요. 그래서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됐고 원래 이제 B2B 사업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생계형 지정은 니네 고객들한테 팔지마 이거였어요. B2C로 하지마 이거였는데 이게 이제 없어지니까 대기업들의 중고차 사업 진출이 좀 가능해지고 그래서 롯데렌탈은 25년도까지 중고차 판매돼서 25만 대 목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대 중에 25%는 렌터카 쪽에 매각을 하고 나머지 15%는 유통 판매 즉 가져와서 직접 파는 거 그리고 나머지 이제 60%를 플랫폼을 통한 중개 매매 그러니까 15%는 우리가 이제 롯데렌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한테 파세요. 우리 이름 믿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또 우리 이름을 믿고 사세요.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증 중고차하고 좀 비슷하죠. 자동차 제조사들이 하는 그런 것들과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60%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서 중고차 판매하는 플랫폼 사이트에 올리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앞 뒤에 두 개 땅 같은 경우는 B2C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중고차 사업에 대한 확대가 상당 부분 커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고차 사업 확대에 대한 전망까지 고려해 봤을 때 당연히 주가는 저평가다 라는 얘기를 리포트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은 중고차 판매데스가 올해 대비해서 4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하고 있다는 점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롯데 렌탈까지 주요 리포트 모두 살펴봤고요. 기타 리포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시장이 스마트 마을 같다 둘 다 팔았다 이런 얘기 채팅창에 나왔었는데 오늘은 그래서 기타 리포트는 좀 주가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시작하고 시작 딱 했을 때는 사실 주가가 1억 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저의 기타 리포트는 오늘 좀 힘을 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뉴라는 기업이에요. 그래도 강부합권 사실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강부합권 좋냐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아니 안 빠지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시장에서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 회사는 오늘 무려 7% 가까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오늘 신한금 투자의 리포트였는데 상당히 좋은 주가 룸이고요. 국순단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이제 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뉴스에 나오네요. 온라인 막걸리와 파메이트라는 이 내용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아난티는 이제 사실은 리오프닝과 함께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분양 매출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말도 안 될 정도로 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분양 매출은 아 분양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는 너무 이제 깊게 들여다보시지 말라라고 예전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였나요. 얘기할 때 언급을 드렸었고 운영 수익이 중요한데 운영 수익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뉴입니다. 뉴는 컨텐츠 제작사 중에서 그래도 이제 균형 잡혀 있어요. 뭐가 균형이 잡혀 있냐 드라마하고 영화 쪽 왜냐하면 이제 특히 뉴는 예전에는 이제 영화 쪽에 좀 영화 배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화 보시다 보면 이제 배급사에서 뉴로 이렇게 올라가는 배급사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리오프닝 얘기하면서 사실은 드라마 제작사들 뭐 공급만 되지만은 수혜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뉴는 그래도 영화가 있으니까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뭐냐면은 드라마 쪽에서는 우선 이제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무빙이 한 25% 정도 진행이 돼서 매출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500억짜리라고 해요. 엄청 큰 작품이죠. 거기에 대해서 뭐 닥터 차정숙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고 영화 같은 경우는 지금 마녀2가 BEP가 200만이었는데 280만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좋게 나왔고 정직한 후보2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UINC의 주연인 하이파이브 그리고 김혜수와 조인성씨 주연인 밀수 이런 작품이 있다라고 해요. 리오프닝 상황과 함께 영화관 쪽이 좀 최근에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요인이 있나 봐야 될 것 같고 탱커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올라오는 거는 제가 보기엔 UAM 때문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모빌리티 로드맥과 함께 자율주행과 UAM 그리고 로봇 이런 쪽들이 시장의 대타 대표 테마주로 이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민항기 쪽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운송 쪽에 여객 쪽에서 운송 쪽으로 이제 좀 전환하는 고객사들이 많아지면서 싱가포르에 대규모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UAM 쪽 같은 경우는 드론 개발사 아스트로엑스라는 곳에 대한 지분 투자를 좀 해서 대우건설과 함께 관련 시장을 또 가져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 다음은 이제 국순당입니다. 우리가 막걸리 같은 경우는요.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안 봤죠? 막걸리 온라인으로 살 수 있지 않아요? 살 수 없어요. 막걸리네. 찍었는데 틀렸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적인 전통주 뭐 그리고 이제 좀 고도수의 소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가 됩니다. 성의인증하고 막걸리는 안 돼요. 그래서 법을 좀 바꿔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시간은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주세법도 바꿔야 되고 해서 근데 이제 국순당의 기대요인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팜 자회사인 자회사의 지분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농산물 가격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스마트팜 이슈가 많고 특히 이 스마트팜은 샐러드 쪽의 전문입니다. 요새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이 샐러드 회사 아니 샐러드 식당들이 난리예요. 줄 엄청 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기대감들이 좀 있다는 거고 마지막 이제 아난티 같은 경우는 뭐 단순합니다. 올해와 내년은 분양 수익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오프닝 이슈와 함께 투숙률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25년도만 되면은 운영 수익만으로도 250억씩 실적을 낼 만한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내년도에 이제 대규모 분양 수익이 잡히면 분양 수익은 거의 안 잡힐 거예요. 그래서 그 감익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양 수익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운영 수익의 회복을 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대포차 종목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저희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사연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시장은 계속해서 좀 힘을 빼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도 막판까지 좀 계속해서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후에 예고 드린 대로 저희 최야를 만나다 시간이죠. 새로운 애널리스트 분 오셔서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나눠본다고 하니까요. 좀 관심 있게 오셔서 많이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물러가 보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